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해서 야구를 하는 만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한 팀에서 협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즐겁게 야구하는 겁니다. 항상 동원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야구... 수수! 수수! 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이승렬 감독님. 진짜 우리 국내 그때 우리 학교에 한 번 오셨었거든요. 30, 한 6년 지났습니다. 30, 한 6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짱, 통짱, 통짱. 멤버! 고맙다. 수수! 안녕하세요. 야구인 이만수입니다. 이번에 라오스 야구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산 배어스 배려로 이렇게 잠실 야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야구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지도자다 보니까 이승엽 감독을 인해서 다시 옛날처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지도자다 보니까 이승엽 감독입니다. 아우스 야구 대표팀의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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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수수, 투수입니다. 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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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에 들어서 오늘의 주제에 뛰어들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더 좋은 주제에 대해 주신다면 오늘 주제에 대해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더 좋은 주제에 대해 알아본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태올티,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